영어 공부를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 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를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후회하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뭐가 후회된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단어는 regret이죠. regret은 동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후회하다 라는 뜻이 되고 명사로는 후회가 되죠. 자, 그래서 명사, 동사로 모두 활용을 해서 장문을 해 볼 텐데 일단 동사로 먼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후회를 하는 거니까 I regret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후회할 때는 that을 쓰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I regret that I didn't start studying English 일찍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earli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뭐를 후회한다. I regret that 다음에 후회하는 내용을 넣으면 가장 쉽게 무엇을 후회하는지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 regret 다음에 that을 넣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넣는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Regret은 다음에 ing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regret 그 다음에 이제 ing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명사라고 해야겠죠.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영어 공부를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된다고 했으니까 I regret not starting to study English earli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regret 다음에 대절을 쓰지 않고 ing를 써서 ing형을 써서 동명사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이면 뭐뭐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Regret을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후회된다고 할 때는 I regret that 다음에 내용을 쓰든지 아니면 I regret 다음에 not ing 혹은 그냥 ing 이렇게 써서 의미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egret을 명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Regret을 명사로 활용해서 표현을 해볼 텐데 그러면 무엇이 내가 후회하는 것이다. 무엇이 내가 후회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무엇무엇 is one of my biggest regrets. 이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은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Regret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일찍 영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거니까 주어자리에 Not starting to study English earlier Is one of my biggest regret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가 후회된다고 할 때는 동사로 Regret을 쓰는 방법 그래서 I regret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Regret을 동사로 쓰지만 Regret 다음에 ing형을 쓰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무엇 is one of my biggest regrets.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내용을 이 주어자리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Regret을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